자 우리 그러면 또 키군 하면 걸그룹 댄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누가 가장 가까운 우리 키군 눈에 들어옵니까? 누구의 댄스가? 요즘은 춤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키군이 키군도 모르게 미쓰에이 춤을 계속 춰. 터치 터치? 네. 미쓰에이가 한 분을 안 해라니까요 그런 거. 미쓰에이랑 친해요 저. 누구랑 특히? 멤버 다. 그중에 다 친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랑 같이 수상 새끼 탔어요? 누구를 제일 친하다면서? 수진 아닐 거고 내가 봤을 때 지하 아니면 페이? 지하? 민이랑 동갑이랑 제일 친하고 민이랑 같이? 지하 누나랑 친하고 그 다음에 페이 누나랑 친하고 그럼 수진이한테는 별로 안 친해요? 네. 그럼 수진이한테 영상 편집을 해요. 근데 진짜 수진이 요즘 잘 보고 있어요. 우리 하루 빨리 친해지도록 해요. 주상스키 좋아해요? 주상스키 좋아해요? 얘기해. 인열양수 있어. 그럼 우리 첫 추춤 한 번 볼까요 우리? 아 그래요? 수지 양이 많이 좋아할 겁니다. 좋아해요? 수지를 위한 헌정 댄스. 수지 어른되면 만나자 이런 거? 아 길게 한 번에 딱 따라하지 얘는? 어떻게 해. 이거 매우 치우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매우냐. 신기한 친구들이. 연속도 안 해요. 안 해요? 네. 안 해요? 그냥요? 네. 아 이게 컵팀이 컵팀인데? 아비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주신 거예요. 이미 다? 다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 알겠습니다. 아니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멤버들도 되게 놀래요. 연습을 따로 안 한다면서요. 그냥 보고 보고. 그냥 보면 바로 들어와요? 제가 정말 저도 놀랐던 게 수지 씨 선배님들 컴백한 날 안무를 못 봤어요 제가. 근데 드라이 리허설을 한 번 이렇게 보고 있다가 카메라를 설 때 한 번 또 보고 본방으로 음악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따라 추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대단하다. 이거는. 그 춤 되게 어렵다. 어렵죠. 제 춤도 따라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 뭐 이 곡이 없잖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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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했어. 업그레이드 했어. 하나 한번. 원 투 쓰리 포 5 6 7 8 9 10 원 투 마무리. 이거 이거 이거. 안 되네 이건 안 되네.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봐. 이거 봐. 소금 한 번이나. 큰 힘은 나이 형. 하나. 핀바시 남다든지. 하나. 하나. 아 이거 든가. 와 대박이야. 하하하하. 아 이거 되겠네. 춤을 잘 춘다. 이 표기에 든가.